제가 6살하고 7살 때 유치원에서 동화구연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6살 때 했던 동안은 코끼리 코는 왜 길까? 그런 동화구연이 있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코끼리 코가 그냥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약간만 클 뿐이지 그렇게 지금처럼 엄청 길지 않았는데 그 뭐냐 악어한테 코끼리가 한번 코를 물려요. 주인공 코끼리가. 그래서 밤새도록 악어가 코를 안 놓는 거야. 그래서 코끼리들이 와서 서로 막 당겨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코끼리 코가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다른 동료 코끼리들이 길어진 코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걸 보고 막 악어 아저씨 나도 코 늘려줘요 나도 코 늘려줘요 해가지고 그 막 그런 약간 좀 의학의 힘이 아닌 동물의 힘을 빌린 성형수술을 한 동물로 표현이 됐었어요. 물론 그때 저는 성형수술이라는 단어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순수하게 이래서 코끼리는 모두 코가 길어졌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끊는 적이 있고요.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2001년에 그러니까 15년 전이죠.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15년 전에 제가 그 태국에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.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이제 코끼리를 진짜 옆에서 볼 기회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아빠가 바나나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떼다가 먹여봐라 했는데 그 코끼리는요 사람처럼 그 바나나 껍질 뭐 그렇게 야하게 벗겨 먹지 않아요. 그 그냥 그 한 조각씩만 떼다 준다?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로 주지 마시고 약간 끝쪽을 잡고 이렇게 주면요. 코에서 콧구멍으로 흡입을 해. 흡입을 해서 코로 당겨요. 코로 당겨서 그 입으로 슉 이렇게 코를 그 코에 엄청난 흡입력을 이용해서 입까지 갖고 가서 그냥 통째로 먹어요. 그래서 나는 그 코 빨아들일 때 순간 막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. 그래서 코끼리 코가 진짜 긴 이유는 여기 있었구나. 세상은 그때 알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곱 살 때 그 동화구연으로 아 참고로 그 여섯 살 때 저는 그 동화구연 해가지고 그 유치원 안에서 최우수상 탔었어요. 그래서 일곱 살 때도 또 동화구연을 나갔어요. 그때는 이제 앨리스였어요.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여가지고 그 이제 앨리스도 그 약간 뭐 앨리스 몸이 막 커지고 작아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저도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동화 내용을 그렇게 100%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보면 막 그 포커 그 카드 모양을 한 캐릭터들을 막 무슨 재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. 막 그때 제가 일곱 살 때는 그 막 그런 단순히 동화만 전달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관중들을 휘어잡는 능력까지 있었어요. 그래서 막 조용히 해!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동생도 동화구연을 출전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동화구연을 앨리스 시리즈를 해가지고 하여간 했어요.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동화구연 끝났다? 그래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때는 그 동생이 동화구연을 2등을 했고요. 제가 2년 연속으로 유치원 동화구연 1등을 했어요. 그 2년 연속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즐겼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고 나서 제가 국민학교였죠. 그때는 국민학교 2학년 때는 또 학교 대표를 동화구연을 나가는 거예요. 담임선생님이. 그 학교 대표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정작 그 담임선생님은 그걸로 현장으로 구경은 안 가고 찬! 그 글로 갔어요. 이제 다른 초등학교로 또 다른 그 국민학교로 이제 출전을 해서 갔어요. 갔는데 그때는 그 뭐냐 생취에 그 생취가족이 그 사육감 구하는 그 동화구연을 한 거예요. 아니 막 20년도 더 넘게 기다려서 결혼할 사람을 찾을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응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런 사람한테 그 무슨 사육감 구하는 동화를 동화구연을 하네 엄마가 어쨌든 그래서 했어요. 그래서 나는 거기서도 1등을 할 줄 알았다?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당시 저는 이제 그 제가 문덕국민학교 현재는 문덕초등학교죠. 그 제가 1994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제가 그 학교 제 1회 입학생이에요. 제 1회 입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뭐냐 나름 그런 자부심 있었는데 갔다? 그래서 저는 남자 동화구연자들 중에서는 진짜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. 선생님들한테는 그런데 강적이 나타났어요. 그 강적이 그 그때 제가 그 학생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학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학교 학생이든 제가 기억이 났어. 마천국민학교였어. 지금은 마천초등학교. 지금도 있나? 마천동에? 어쩌다 했는데 무슨 닭 얘기가 나오는 닭 잡아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되게 급박하게 절박하게 전개된 얘기에서 그 뭐냐 뭔가 극적으로 누구를 구하는 얘기였나봐요. 그래서 막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야. 그 여자애가. 그래서 막 수타가 저버니 수타가 저버니 막 이러면서 연기를 되게 잘해. 아 근데 여자 목소리는 저도 하거든요. 막 아저씨 뭐 이런 거 할 줄 알잖아요. 저도 괜히 그 컬트 김태균씨만 그 오키 목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아저씨 아저씨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? 막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어요. 그 뭐냐 아프리카TV에 그 여자 목소리 그 더빙 잘하는 그 BJ분들 계시잖아요. 저도 되게 잘해요. 뭐냐 화살 하나로 세계를 평정해 주지 아 목소리는 이상한가요? 어쨌든 그 롤 R이 있잖아요. 그 어디 한번 홀려볼까요? 마음대로 하세요. 뭐 이런 거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 구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거기선 최우수상은 못 받고 우수상에 머물렀어요. 1등을 못 했어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 통화구현을 출전을 안 떤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안 내보낸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빠 회사 쪽에 그 임직원 자녀들 해가지고 그 한 번 그 연기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. 나름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뭐 나중에 적성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. 고1 때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그 연기 끼질이 좀 있다는 거야. 어쨌든 그 연기를 했어요. 연기를 했는데 아 그 동영상이 그 뭐냐 VCR VCR 방식이라 여기서는 털 수가 없고요. 그때 제가 춤도 배웠어요. 아마 제가 춤을 그 가요 춤은 제가 그 4학년 때 배운 게 처음이었을 텐데 그때 그 배운 노래가 그 JYP의 그 그녀는 예뻤다. JYP 노래였어요. 나름 그때는 그냥 박씨 아저씨라고 그 대본이 나왔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연기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 이후로 제가 좀 연기를 조금 그 제대로 했었던 기억이 는 없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대로 연기를 했었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였는데 모르겠어.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얘기를 막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. 막 억양 표현 막 이런 거 잘하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막 교과서를 그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서 만났다. 그렇게 읽는 동안 나는 철수와 영희는 학교에서 만났다.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 읽는 방법이 남달랐는데 결국은 그게 유치원 시절부터 했던 그 동화구연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뭐 지금도 그 여자 목소리는 제가 흉내낼 수 있어요. 얼마든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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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